신탄의 휴게소에서 또 달립니다. 사실 아주 고풍적인 분위기에 하우스들이 집안 유명한 뉴멕시코의 사타페에 왔습니다. 사실은 이 뉴멕시코가 오페나이모가 그런 얘기를 했죠.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리악이고 바나나가 뉴멕시코인데 그 두 개를 함께할 수 없어서 슬프다. 뭐 이런 말을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 이 말에 대한 얘기는 이 말이죠. 아 여기 뭐냐 지금 보니까 딱 떠오르네. 이거 라폰다가 되게 오래된 호텔이거든요. 이 사타페에서도 정말 유명한 호텔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로사라로스에서 원자분자 만드는 이제 과학자들이 가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시 문명을 다시 좀 맛보고 싶은데 이 사타페 데려와서 이 라폰다에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. 이 라폰다 호텔에서 워낙 과학자들이 저런 과학자들이 내려와서 막 그러고 가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막 그 여기 주민들이 막 궁금해한 거 아니야. 뭐하는 거지? 이제 너희들 물어보고 싶어, 저기서? 막 이러잖아. 그러다 보니까.